5 아 나 그게 야심이 하면 그게 풍의 인 거야 거기서 추천해 갖고 선물을 또 줘? 미쳐버놨네 이걸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붐캐스트 선물 궁금하다고 생각할 수는 굉장히 많아요 퍼플 고객님 저희가 붐캐스트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가장 많이 구매한 분들을 구매 상위로 이제 잘라 가지고 퍼플 골드 실버 이렇게 3가지 등급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붕크의 vip 라고 할 수 있는 멤버십 분들을 선정하는 거고 퍼플 고객 같은 경우에는 2% 구매상 2% 뽑는 건데 퍼플 고객들한테는 붕캐스트 퍼플 기프트라는 게 나가거든요 1년에 한 번 정성을 담아서 나가지 저희가 언박싱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리뷰 이벤트도 올려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추첨해가지고 거기서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또 줘? 미쳤구나 아니네 붕크 최고 저희는 인사고가가 있어서 체크합니다 이 친구가 목표 달성을 했는지 뭔지 알지 너네 1년동안 열심히 해라 그래야 등급에 따라 월급도 바뀌어 뭔지 알지 앞자리수가 바뀐다고 저희가 24년도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혜택을 개편을 했어요 이제 충성 고객들한테 조금 더 저희 선물하는 느낌으로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충성 고객들한테 더 잘하자 뭐 이런 거 뭐 이거야 저희가 사랑을 드릴대요 우리 다영 파티장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웬만하면 마음을 안 닦거든요 이 친구 cd껄 해가지고 감정이 없는 노동자예요 그냥 나는 3명이잖아 너네 몇 명이니 어 50명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가질거야 상황을 오늘 지각한 사람 누구니 없니? 밥 먹고 양치하고 지금 회사 집 동료들이랑 뒤에 베란다에 나가서 얘기 내 뒷담화 까고 박상부 뒷담화 까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 회사에서 꼴배기 쉬는 사람 살짝 얘기하면서 이제 곳곳이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좀 주시대 얘들아 일단 상위 2% 퍼플 고객께는 붕캐스트 기프트 나가고 저희가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붕크닷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쿠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대박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영 대리가 너무 와서 나를 며칠을 와가지고 난리를 쳐갖고 제가 컴퓨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힘질 보증서가 나가요 그러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뭐 그게 힘드신 분은 그냥 종이로 작성 그 페이퍼버크로 뭐 수선이나 보증서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멤버십 퍼플은 이제 그쪽 멤버십으로 저희가 온오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온라인 3장 오프라인 3장 이렇게 퍼플은 나가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2장 오프라인 2장 이렇게 나가고 실버는 한 장씩 이거 다 쌌어요 이거 내가 야무지게 싼 거 보이니 니네는 좀 잘 못 쌌더라 딱 풀리시잖아요 샥샥 슉슉슉 이렇게 돼 있어요 오우 와우 정말 고급스러운 박스에 넣을게요 사실은 저도 없어요 파우치인데 뭐 이것만 있느냐 붕크에 이거 투시 라인에 게님 파우치 파우치인데 여러분 여기다 여기 아이패드 들어가니 네 아이패드 들어가요 아이패드 수납용으로 쓰셔도 안에 다 이렇게 보강을 해놔서 아이패드 쓰시면 돼요 아이패드 쓰셔요 근데 딱 아이패드 보관용으로 쓰기 뒤에 뒷버켓이 이렇게 있어요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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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이죠 안에 대박이에요 안에 대박이죠 구성이 대박 자 슬리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얘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에 뭐가 더 있네요 슬리퍼에요 너무 얇지도 않고 뒤에 이렇게 보강을 해놔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넣으시면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자 대박 나는 비행기 탈 때 집에서 자는 것처럼 자거든 뭐냐면 나는 비행기에서 옷을 다 갈아입어 잘 복장으로 아예 다 잘 복장으로 나는 속옷도 다 풀러 다 풀러고 다 하고 여러분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리고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타워 쉐이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자기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해 안 그래? 알겠죠 여러분 뭐를 한다고 그게 스마트한 게 아니야 대상을 잘 한다고 스마트한 게 아니야 뭔가 리스너글하게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잘못한 걸 고치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잘못한 걸 대처하고 그게 스마트한 거예요 물건을 많이 사셔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맘에 퍼플 고객님들 몇 명 있지 제가 혼자 막 정했잖아요 내 맘에 내 맘에 내 마음 속에 퍼플 고객님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몇 분 한정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갖고 간 것들이 있어요 어 나 물건 몇 개 안 샀는데 퍼플이 됐네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린 줄 아세요 아시겠죠? 그까스 뵙업에 해당하는 그 옆에서 그까스 뵙업이 falling 도전하자 왜 그런지 감사합니다.